레퍼런스 카운터하고 셀, 랩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RC는 사실은 러스트를 처음 배우실 때 그런 프로그래머가 많아요. 이렇게 파이턴만 썼다가 러스트가 되게 귀찮은데 그 RC를 알게 되면 여기저기 다 쓰게 돼요. 이런 러스트를 처음 배워서 다 RC, RC만 쓰고서 융통성 있는 타입이니까 일단 먼저 간단한 예시부터 볼게요. 제일 간단한 것. function takes a string. 어떤 function은 이렇게 String을 가지고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also takes a string. 이런 function도 있고 이것도 String을 가지고서 베리로 가지니까 만약에 let my string equals hello there to string.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takes a string, my string 한 번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속에도 만약에 넣기로 하면 당연히 use a moved value, 이제는 이 function이 베리를 가지고서 여기까지만 살고 이제는 사라지는 거겠죠. 그건 옛날에 배우셨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clone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clone을 만들고서 그럴 수가 있지만 clone은 일단 안 좋을 수도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clone을 쓸 때는 아예 새로 만드는 거고 만약에 아주 작은 hello there 말고 엄청 큰 string 이만 그거 쓸 때마다 좀 메모리를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anti-type? 이게 뭐냐면 아예 새로 만드는 거니까 사실 마이 스트링하고 상관없어요. 마이 스트링은 그대로 있고 가능한 이건 나중에 안 좋은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번 몇 번 회사에서 클론을 썼다가 나중에 조금 이상이 된 거 봤는데 그건 왜냐면 그 클론을 일단 보냈는데 그 클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꾸고 했는데 그 다음 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스트링을 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젠 조금 다른 스트링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라인에서는 사실 원래 있던 스트링은 그대로 있고 다른 스트링이니까 같은 이름을 쓰는데 사람 좀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C 그럴 때는 RC가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ReferenceCounter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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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 포인트니까 스트링의 모든 메토들을 그냥 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print input 그럴 수가 있고 여기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클론을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는 RC new 당연히 이건 스트링이 아니라 RC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신기한 그 신탁스를 써요. RC clone myString 이게 제일 좋은 신탁스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RC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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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이건 뭐냐면 String을 클론하는 게 아니라 RC 아주 아주 조금만 레ferenceCounter를 클론하는 거고 클론을 하면 이제는 그 소유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음 그 그건 거의 거의 메모리 안 쓰고 거의 아예 메모리 안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기한 신탁스를 왜 쓰냐면 이제는 잘 되죠. Hello there Hello there 사라지지 않고 이거 왜 쓰냐면 이건 스마트 포인트니까 음 가능한 이건 Associated 뭐 Associated Function Syntax 음 사실은 그 Method Syntax는 이건 아주 옛날에 봤지만 음 만약에 그 그 뭐 Get 음 Let x 음 만약에 그 Vec Vec 뭐 U 에 그런 거 있으면 음 음 MyVec.get 음 뭐 그럴 때는 사실은 그 Vec 뭐 아 Get 음 그리고 요새 레ference 아 그 모든 Function은 사실은 그 Type에다가 아 그 Function이름 그리고 음 셀프인지 뮤트 셀프인지 음 아니면 아예 셀프를 쓰는건지 그건데 음 이렇게 점 쓰는게 Syntactic Sugar Syntactic Sugar 라는게 더 좀 보기 편하게 아 쓰는 Syntax이고 근데 사실은 모든 그 모든 Function은 사실은 이렇게 직접 부르는거에요 그 저희 안보이게 음 그래서 RC도 이렇게 스마트 포인트니까 그 RC 속에서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고 그 타입도 자기만의 그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아무거나 만약에 uh struct my struct 그리고 uh info my struct 음 음 만약에 음 do thing 아 이런거 있을 수 있어요 음 만약에 뭐 RC RC my struct 가 있고 RC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New Uninit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New Uninit 이게 My Structure 메소드 이지만 그 RC도 이런 New Uninit 라는거 있어요 그래서 그 RC를 쓸 때는 헷갈리지 않게 만약에 이 RC My Structure 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New Uninit 이런 function을 썼는데 이게 이게 RC 메소드인지 My Structure 메소드인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RC가 음 이렇게 이런 신탁서를 쓰는 Quantif Qualified Fully Qualified RC REST Fully Qualified Syntax 이라고 하는거 같아요 이거요 Fully Qualified Syntax 이거는 바로 음 바로 이거요 이게 Fully Qualified Syntax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Syntax 아무튼 음 네 RC가 처리하고 음 그냥 이렇게 RC 로 어떤 타입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RC 그 타입에다가 RC New 하고서 그리고 쓸때마다 이렇게 RC Clone 그리고 거기다가 레퍼런스를 넣는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조금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When You're Man Clone Man RCA 에서는 이런 Methods Syntax Takes a String My String Dot Clon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두려워다고 음 이럴 때도 그냥 RC만 클론하는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가능한 RC 에 Fully Qualified Syntax 쓰시는게 좋을 거에요 바로 이거에요 바로 some people prefer some people 이거에요 음 Some people prefer to use Fully Qualified Syntax 바로 저거 while others prefer using Method Call Syntax 그래서 rc rc new 그리고 rc clone 그것도 되고 아니면 rc clone reference 아 하지만 clone 그런거 같고 음 Qualified 어디 이 페이지 안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이유가 그 이유가 Qualified Qualified 음 음 이렇게 그 이렇게 rc colon colon 아 그런 식으로 검색하면 볼 수가 있어요 음 거의 모든 function은 이렇게 rc colon 뭐 try unwrap get mute unchecked 뭐 그거는 unsafe 하지만 rc new clone 음 strong count 뭐 여러가지 strong counts 그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 그거 하고 드디어 rc하고 셀하고 랩셀하고 같이 쓰는 예시를 볼게요 음료